너를 만난 그날 사랑에 빠졌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처음 본 그 순간 나 빠져버렸어 하나 둘 셋 그냥 해 그냥 뻑이가게 내가 저거 말할 줄 알았어 하이파이 그냥 뻑이가게 L.I.E.C.A. L.I.E.C.A. 그냥 뻑이가게 마이크 온 마이크 온 마이크 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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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서러워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좋아 이해 당했겠죠 아니요 문별이 나가 나와 문별이 너 나와 왜 근데 별이는 어 5 4 3 2 됐습니다 아 이제 용서 언니가 연습생 때 이제 별이 언니한테 아 말 편하게 해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냥 좀 뭐 야 라고 했나 그래 용선아 이렇게 했지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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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때 한창 진짜 용선아라고 했었어 맞아 어? 어? 팡팡 펠리토비? 야 이거 장착토비야 뭐야 용 용용용 뚜롱용 펠리댄스 어? 용용용용용용용 펠리댄스 용용용용 펠리댄스 정신차려 정신차려 영영 이거 이거 벌리댄스 정해인? 용용용용 정신차려 훌라훌라 영영 정인 마타하리 썸배드에서 책을 펼쳤어 펼쳤는데 갑자기 아 그렇게 다 안된다 그렇게 되지 눈에 안 들어와 졸려 이렇게 뭐 한 1분도 안 됐어 첫 줄 읽고 부술가 어우 졸리네 어 눈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진짜 그러고서 다시 여행지를 펴 이제 놀았으니까 그건 좀 더러워 서둘둘셋